뿅 이대강입니다. 스테프는 어플 깔고 nft 약 5솔라나 짜리 구매하고 지금 열심히 운동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매일 5km 이상씩 달렸을때 과연 한달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않고 5km 이상씩 달렸을때 한달뒤에 과연 얼마를 벌게될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km를 달릴때도 있고 20km 42.195km를 달릴때도 있겠지만 매일 최소한 5km 시간으로 치면 25분에서 30분 이상 달리면 될것 같습니다. 1km 평균속도입니다. 유산소 운동 그정도는 6분 22초 자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것 같구요. 다만 이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려면 술을 안먹거나 아니면 야식을 안먹거나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km 이상 달리고 그리고 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제가 결과로 입증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즐겁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2.5km이고 반 왔고 반 남았습니다. 조금 더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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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치고 크로로가 오는데도 저기서 자기널물은 더 작은으로 인에 자기널물이었어 전문가 PET 사일로 바람쌱 정말 띠